어 나 쏜다 우와 이거야 누구야? 내가 쓴거야 뭘 놀래다 놀고 있는데 무슨 총이인게? 이거 뭐지 무슨 총이인거야 이거? 무슨 총일거 같아 이거 이거? 어... 소흥기 권총 무슨 권총? P911 P911 아니야 잘 도와 하니 리버버넌이 미친새끼야 하니 리버버넌이 미친새끼야 하니 시X 갑자기 어디서 막히려면 문을 가했더니 하니야 생각해보니까 하니 날 쳐다보고 그치 하니님 이거 뒤에 있을 때 비무장하면 조금 내려가요 몸 아 진짜요? 오 그러네 아 이거 몰랐는데 뭐가 내려간다고? 몸이 좀 낮게 앉는다 그러나? 비무장하니까 에어프 누르면 엎드린다 하니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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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치 하니라 엎 BACK 하니라 하니하 아 그 옆에 야 술탑 왜 던져 그렇지 그렇지 아 왔어 왔어 총 들고 왔어 아이 아이 성깡을 왜 던졌어 이 멈추가 아 X 눌러야지 아니 낫을 바꿔들었는데 낫은 어디가고 손에 성깡만 남았어 어 그게 더 웃긴 했어 아니 낫을 바꿔들었는데 낫이 없어졌어 손에 성깡만 있어 아이씨 바로 한개 있어요 죽겠는데 이거 아 이거 아 진짜 힘들게 썼는데 타 먹고 온 사이에 죽었네 또 어디있냐 아아 엎드렸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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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탭목으로 엎드렸어 와 대박이다 진짜 진짜 대박이다 야 리골프 갔어야 돼 니가 진짜 와 와 야 쟤 탭목으로 엎드렸는데 그 사이에 곤충 써가지고 그거 날라가 죽었어요 와 와 나 진짜 헤드 밀려고 한 2초 기다렸는데 와 2층 올라와봐 너야? 야 X됐다 왜 나 니 이름 아예 안나와 개클났네 니 지금 그 목에 스카프를 들었네 와 같이 이제 스카프를 구분해라 일부러 스카프를 부숴거든 야 너 진짜 갑작스레 튀어나오지마 내 시야에 진짜로 내 스카프로 봐 그럼 나는 거 알 거 아니야 말하고 튀어나와 진짜 깜짝 놀랐어 쏠지도 모르겠다 이거 옷을 좀 더 벗을게 야 놀아 눈 입어 차라리 다음에 보면은 어 어 노지? 노지? 나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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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빨 깜짝 큰일마 와 진짜 끌렀는데 아니 니 뒤 따라다니겠다 웬만하면 아 앞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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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절 야 앞에 하나 더 있어 하나 더 있어 아아 뭐야? 기절했는데 게임이 안끝나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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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진짜 갑게임이 기절했는데 게임이 안끝나 진짜 진짜 팔꿈 왼쪽으로 봐야죠 이 집으로 들어간건 아닌데 얘 어디갔지 어 문 닫았다 오오 야 야 오오 오른쪽 창몰 팔꿈 오른쪽에 있어 오른쪽에 있어 오른쪽에 있어 아 봤어 어디가 피 채워야돼 피 채워야돼 솔직히 피 채운게 나아 야 어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이거 뭐지 이거 이색이 뭐야 방금 하하하하 하하하하 왜 왜 사선에 들어와죠 하하하하 진심규야 1인칭 써보이면 여기 혹시 쏙 빨려 들어갔어 하하하하 진곡 쪽 ki ㅋㅋㅋ 어 십아 아돈빠가돈 맞으면 좋을 거 희흠 하하하하하하 다시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나 진짜 한입니까 눕히긴 했는데 영어는 게임으로 배워야지 오우야 죽어 왜 있어? 아니 아니 뒤집어졌어 아빠 있어 에? 어 죽어 미친 리올로 죽었어 진짜로 죽었어 진쇼로 죽었어 아니 난 죽으라고 했다고 했는데 지금 누가 다 하고 있어 리골이다 리골 리올로 죽었어 쟤 죽으러 간 다음에 열렸다 내가 쏴줄게 여기서 집 뒤로 돌아왔어 뒤로 돌아왔어 뒤로 기절 일단 죽인거야? 어 집입고 오케이 올라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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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왔어 1층 한번 확인하고 없고 없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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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운게 더 안좋은데 빨리 먹고 채자 아이 개쓰레기템 자 버게 하나 더 온다 지나갔어 이거는 멈췄냐? 내렸어 내렸어 떨궜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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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딴 데랑 싸우는데? 어 차는 데서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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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갔어 이거 딴 놈이야 또 야 뭐 차 왜 이렇게 많아 주변에 뭐야 이거 뭐야 뭐야 이게 뭐야 이게 왜 이래 또야 또야 어디야 어디야 버기버기버기버기 올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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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 들어가 들어와 들어와 야 멈췄어 뒤에 차 두세 멈췄어 지금 잠깐만 다시 알아 야 올라와 야 이거 티밍 아니냐 얘네? 복수온거 아님 티밍? 야 올라와 야 멈췄어 다 멈췄어 오케이 오케이 기절하나 밖에 거기 기절하나 더 아 맞네 지들끼리 절대 안 싸우네 이거 티밍이다 야 이거 올라왔다 어 올라왔어 지금 내가 두 명 눕혀놨거든 어 뭐야 왜 올라왔어 올라왔어 와 더럽다 진짜 와 게임 와 족같다 진심 두 명 눕혔는데 너무 많았다 애들이 나도 두 명 죽였어 크아 어 집에 있다 아이씨 시발 언제 올라왔어 기절 참아 아이 쿠팟국맨 있다 강당쪽 야 내 앞에 있어 내 앞에 어 숨어있어 숨어있어 내가 간다 간다 빼 빼 빼 방하냐 나 기절 샹궁 샹궁 헤드샷 와 미쳤다 진짜 얘 소풍이 있었는데 샹궁도나 죽었어 나한테 아이그 야 대걸 꽂힌거 봐 와 대박이다 진짜 와 대박이다 야 어디갔지 진짜 나 점프에 쐈어 소풍 근데 아 나 봤어 밖에 창문에서 나 쏠려고 했는데 니가 점프에서 꽂아버리더라고 고개 웃견네 아 오랜만에 명자맨 나왔다 갓게임다 진짜 아CR 피 없어 패스한다 응 여기 별로 나도 오 시가 패스할 생각이었는데 오야야야 내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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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뭐야 쓰레기통이 우리 차 갈았어 깜짝 놀랐네 와 진짜 갈릴뻔했어 그냥 그대로 니가 잘 막은거 일부러 막은거 아니야? 이거 뭔 소리야 이거? 쑥쑥쑥쑥 하는거 이거 무슨 소리야 이거? 발전기 돌리는 소리 아니냐? 할건 이거? 대바다에서 발전기 돌리는 소리 아니냐? 해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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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이제? 아 이게 뭐야 오토바이가 오토바이가 맨땅에 기어다닌 소리야 하하하하하하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하하하하하하 나 지나겠어 이 소리는 페리마을의 오토바이가 기어다닌 소리 아 진짜